도시철도 3호선이 애물단지라는 우려를 깨고 내년 세계 물포럼 개막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개통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모노레일 시승 기회가 늘어나고 도심을 가로질러 다니는 모노레일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친근함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호선 운영 방안 및 운행 계획도 조금씩 윤곽이 잡히면서 수송 능력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6월 개통설에 이어 내년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전의 개통에 대구 모노레일을 세계에 알리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